사기꾼 카르메신 제럴드 커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날로가 꺼져버렸다. 나는 갖가지 욕설이란 욕설은 생각나는 대로 다 퍼부어되면서 가스 회사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그때 카르메신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나? 가스 때문에요. 동전이 다 떨어져서 가스가 나오질 않네요. 그렇군. 동전 한 잎으로 얻을 수 있는 가스가 얼마나 적은지 그건 확실히 짜증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자네는 이를 철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가스불 대신 촛불을 켜면 되잖나. 하! 도대체 촛불로 어떻게 달걀을 요리할 수 있습니까? 날건수로 먹으면 되잖아. 아, 혹시 담배 종이 가진 거 없나? 없는데요. 빌어먹을. 담배 종이가 없으면 담배를 그냥 씹으면 되잖아요. 나는 담배를 가리키며 심수긋게 말했다. 하하, 알았네. 나 같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하다고는 생각지 말게. 자네가 내 나이쯤 되면 조금은 철학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될 거야. 평정, 균형, 그리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덕목이야. 여기서 카르메신에 관해 잠깐 언급해 주겠다. 강력한 개성, 거인 같은 풍모? 그러나 쇠락한 느낌을 풍기는 노인 카르메신. 여러분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 어쨌든 카르메신은 굉장한 가슴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툼한 배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색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뻣뻣한 머리카락은 짧게 자르고 불그레한 얼굴은 당당할 만큼 크고 누더기 같은 하얀 눈썹 아래 나른해 보이는 누런 눈은 자두처럼 크고 니체처럼 기른 콧수염은 담배 연기에 갈색으로 물든 채 마치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처럼 코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입을 가린 그 콧수염은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이 카르메신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범죄자 또는 당대 최고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골판지를 동전 크기로 잘라서 안돼. 그런 짓을 해봤자 시간 낭비야. 그 방법을 시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그뿐만 아니라 가스 계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집주인한테 이 실직과 할 수밖에 없었지. 안 되다 호되게 창피까지 당한 셈이야. 그 녀석도 역시 자네처럼 젊었어. 그건 혹시 영감님 자신이 저지른 대실수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하하하 이보게 친구 나는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아. 내 마음은 창의력이 풍부하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선견 지명을 갖고 있지. 내가 가스 회사를 속일 때는 동전 몇 푼이 목적이 아니라 수천 파운드, 수만 파운드의 큰 돈이 목적이었다네. 하하하하 그건 식은 죽 먹기였다네. 하지만 원래 위대한 범죄라는 건 지극히 간단한 법이지. 눈뜬 장님처럼 뻔한 것도 꿰뚫어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의 맹점을 찌르면 돼. 천재란 무엇인가? 뻔하고 명백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사람을 말하는 걸세. 15년 전 겨울이던가 나는 파리에서 병에 걸린대다. 일시적으로 금전 부족증까지 겹친 적이 있었지. 그때 나는 난방과 조명을 공짜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고생한 대가로 사례금까지 듬뿍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네. 게다가 그 사례금은 현금이었어. 1만 프랑. 난 그걸 미천삼아 독립할 수 있게 됐지. 브라질로 건너가서 역사상 가장 예술적인 다이아몬드 강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원래는 가스회사에서 받아낸 그 미천덕택이었다네. 앞에서도 말했듯이 카르메신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그렇게 굉장한 범죄자는 아니라 해도 굉장한 이야기꾼인 것만은 분명하다. 덩치 크고 상냥하고 철학적인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종류의 불법과 난폭함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그는 이야기의 급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담배로 더러워진 코수염을 통해 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남김없이 믿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을까? 아니 적어도 어떻게 거짓말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영감님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가스가 끊겼을 때는 항상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고 있는걸. 그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네. 아까도 말했듯이 그때 나는 마리에 있었지. 어떤 장사든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 법이지만 그때는 정말 최악의 시기였네. 나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급히 제네바를 떠나 3등열차를 타고 프랑스 끝에서 끝까지 여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 프랑스의 3등열차는 요즘도 안심하지만 전쟁 전에는 훨씬 지독했다네. 따라서 내가 독감에 걸려 오르나노가 근처에 있는 세빵에서 알아눕는 처지가 된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 나는 샤를라부아지에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었지. 그리고 내 프랑스어는 파리 토박이도 무색할 만큼 유창해.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11개 국어를 본 토박이처럼 말할 수 있으니까. 핀란드어도 식은 죽 먹기야. 그런데 내가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한겨울 추위 속에서 그 지저분한 새빵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 꼴을 상상해보게. 뭐 방값은 석 달치를 선불로 냈으니까 동네 가게에서는 어느 정도 외상으로 신용거래를 할 수도 있었지만 내 소지품은 전부 전당포에 들어가 버렸다네. 돈이라고는 한 푼 없어서 난방을 못하니 방은 지독하게 추웠지. 파리의 담요는 속이 비칠 만큼 얄팍한데다 보풀을 살짝 붙여놓은 물건이라서 몸에 두르면 보풀이 전부 콧속으로 들어오고 남는 건 얄팍한 헌 것뿐이야. 너무 얇아서 이나 벼룩도 그 속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정도라네. 올 사이로 빠져나가 아래로 떨어지면 지놈들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고혈 속에서도 내 두뇌는 돌아가기 시작했어. 독감의 몽롱한 의식에 홀로 맞서서 분투하는 천재의 번뜩임. 그걸 한번 상상해보게. 그게 바로 이 카르메 신의 두뇌일세.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눈이 녹아서 얼음으로 변했어. 잔사리가 내리는 밤들이 계속 되었고 그보다 가스회사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막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일세. 고열에 시달리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영감이 번뜩이더군. 그래서 밤새도록 계획을 짠 결과. 이튿날 아침에는 가스등이 빛나고 날로도 활활 타올라. 난 오들오들 떠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게다가 나는 계량기에 통전 한 입 넣지 않고 또 계량기를 조작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해치웠다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재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게. 2주가 지나자 가스회사 직원이 계량기에 든 동전을 수금하러 왔더군. 우스꽝스러운 턱수염을 기른 남자였어. 그 사람은 계량기의 눈금에서 몇 리터의 가스가 소비된 것을 보고는 계량기를 열었지만 물론 동전통은 텅 비어있었지. 그 친구가 이러더군. 선생님 이 계량기는 텅 비어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말했지. 수금한 양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오. 그러잔 녀석은. 하지만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더군.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이보시오. 나는 환자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앉아서 당신이 내는 수수께끼에 대답할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오. 제발 돌아가 주시오. 그러자 녀석이 이러더군. 선생님 이건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좋을 대로 악마한테나 보고하시오. 하고 말해 주었지. 수금원은 계량기에 자물쇠를 채우고 봉인까지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후 2주 동안 공짜로 마음껏 가스를 썼다네. 2주가 지나자 또 그 수금원이 이번에는 다른 직원과 함께 찾아왔더군. 두 사람은 우선 자물쇠의 봉인을 조사하고 전혀 손댄 흔적이 없는 걸 확인했지. 그건 복잡한 납봉인이라서 간단히 만지작거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 이어서 두 사람은 휘황하게 빛나고 있는 가스등과 새빨갛게 타고 있는 가스난로를 보았지. 그러고 나서 검사원은 나보다 배짱이 작은 사람이라면 그만 주눅이 들어서 움츠러들 것 같은 매서운 눈처리로 나를 노려보면서 계량기 상자를 열었지만 물론 동전 따위는 한 입도 들어있지 않았다네. 그때부터 시작된 말다툼 소리는 아마 당베르 광장에서도 들렸을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가스 회사 직원들은 내방 계량기가 고장났다고 단정하고는 그것을 떼어서 가져가고 새 계량기를 달았다네. 새 계량기는 정말 악마 같은 물건이었지. 버스처럼 커다랗고 버스처럼 새빨갛고 운전사가 기어를 바꿀 때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장치가 달려있었으니까. 일주일 뒤에 가스 회사 직원들은 또 나를 찾아와서는 이번에도 가스등이 전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방 안이 마치 오븐처럼 후끈후끈한 것을 보았지. 계량기를 여는데 30분 정도는 좋게 걸렸을 거야. 저번에 왔을 때 아주 단단히 잠가 놓고 갔으니까 무리도 아니지. 그런데 계량기 상자 안에서 놈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히히히히히히히히히 텅 빈 공간뿐이었지. 키르메시는 이렇게 말하고는 우레 같은 소리로 껄껄 웃어댔기 때문에 쟁반 위에서 물주전자가 춤을 추고 유리창이 덜컹덜컹 울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미도 급하긴 좀 느긋하게 기다리게 가스회사 직원들도 똑같은 것을 묻더군. 나는 수수께끼 같은 웃음만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가스회사 중역한테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 정중한 초대장이 날아왔다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중역은 대충 이런 의미의 말을 하더군. 라부아지에 씨 당신이 어떤 수법을 쓰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게 합법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회사의 가스 계량기에 도대체 어떤 조작을 하셨습니까? 나는 빙글에 웃기만 했다네. 그러자 중역이 이러더군. 자, 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관대한 조치를 취할 작정입니다. 당신을 고발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대체 어떻게 해서 동전을 한 입도 넣지 않고 그 계량기를 작동시킬 수 있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이 일을 조용히 수습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가스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지.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르쳐드리면 당신 내 회사는 나를 고발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2만 프랑을 나한테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가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은밀하고도 신중한 방식으로 널리 공표할 테니까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중역은 호통을 치더군. 그렇게 되면 아마 당신 내 회사에서는 계량기를 전부 바꿔 달아야 할 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대답하고 결국 서로 양보를 해서 1만 프랑으로 다협을 했지. 중역은 나와 함께 내 하숙집으로 갔다네. 그래서 어떻게 듣습니까? 나는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조작은 아주 간단했어. 나는 계량기 바닥을 가리키며 중역에게 작은 구멍을 보여주었지. 바늘로 찌른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그게 제 1호 장치였다네. 다음으로 나는 내가 사용하고 있던 비누를 보여주었지. 그게 제 2호 장치였어. 그래서요? 하고 중역이 묻더군. 나는 그 사람을 장가로 데려가서 창문을 열었다네. 창틀 위에 비누가 세 개 놓여 있었지. 각 비누에는 1프랑짜리 은화와 똑같은 크기의 오목한 구멍이 파여 있었네. 일은 어린 내 속임수처럼 간단했다네. 그 비누에 판 작은 거푸집 속에다 나는 물을 부어두었지. 그러면 밤사이에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거야. 계량기를 작동시키기에 딱 알맞은 강도를 가진 얼음 은화가 생기는 셈이지. 그렇게 해서 얻은 가스가 실내를 덮이면 그 열로 얼음은 다시 물이 되어 계량기 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똑똑 떨어지는 장치야. 그 결과는?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 이야, 정말 기막힌 수법이군요. 그런데 1만프랑은 손에 들어왔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1만프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야 병아리 모의값이지. 카르메시는 벌써 두 번이나 피운 담배를 신문지 조각에 말아서 권련처럼 만든 다음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지독히 쓴 연기를 후 토해내어 그 거대한 콧수염을 연기로 그슬렸다.